힙합 장식 뭐야? 빙판 유나 왔짠! 그런 거 왜 열렸어? 그룹 핵심 브랜드 이사 승진? 지금 저게. 왜? 오저도 만났을 뿐이야 그냥. 새로운 걸 도전할 때 하는 사람이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거야. 베이킹 베이킹이란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등을 노려보겠습니다 1등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은 40만의 개성이 담긴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면 되는데요 평상시에 베이킹을 집에서 했었다보니까 저는 제가 머릿속에 구상한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덕 케이크의 최종의 승자 간 한 명이든 오~~~ 정말... 아기 아이엠 브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리아 나는 유진 나는 예지 리아부터 시작 예지 둘 예지 예지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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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유진 유진 언니 왜 이렇게 키가 커? 나처럼 우유를 많이 마셔야지 아이고 갑자기 왜 그래? 언니 언니 아바마마 아바마마 뭐? 왜? 언니 컨셉 좀 잡지 마 미안한데 나는 액터여서 컨셉 평상시에 연습해야 돼 왜 이렇게 키가 커? 내 키가 커? 어적 주님 이중 이중 아 아 V 콘셉트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해야 돼. 내 직업 몰래니? 나 배우잖아. 언니가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되게 시끄러워졌다. 왜 이렇게 적적하지? 아버지! 아빠! 아빠, 윤화 왔잖아! 아빠, 윤화 왔잖아! 뭐야? 아빠, 윤화 왔잖아! 광고 왜 열려있어? 내가 원 Bastion 소중한 이 시장은 난 시간은 내 데뷔. 인사람들한테 안 돼. 그래서 스테알 outlet가 안 돼. 행복을 내야 할 줄 알 테니까 나는 먹을 것인가? 나는 내 자리에서 받은 지수치. 나는 내가 원하일 수 있다고 믿어. 나는 너의 원하는 공격을 하는 것 같다. 나의 일은 그가 아프지 않지만 그리고 더 낮아지지 Gesellschaft은 그런데 내가 onc곡의 주제에 들어간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 아빠 마카롱 먹다 어디 갔어? 아니 아빠, 아빠 왜 윤화, 아빠 윤화 사진만 내놔! 아니 아빠 왜 남들다 사진밖에 없어? 우리 아빠. 아빠, 아빠 마카롱 먹다. 박예지. 그룹 핵심 브랜드 이사 승진? 박예지! 이사 승진? 박예지 언니 너! 어디 봐봐. 어떻게 우리 몰래 이렇게 회사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이사 승진? 이사 승진? 박예지 너! 잠만 너 지금 회사 지분 몇이야? 너 언니한테 박예지가 뭐야? 언니가 언제부터 언니 노릇을 했다고 그래? 일단 앉아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언니는 주식을 더 모아야 돼. 자기가 대주주가 되려면 언니 뒤로 돈 빼돌리고 있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일단 앉아봐. 그래서 언니가 요즘 그렇게 X타에 올라오는 사진마다 그렇게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던 거였어. 아! 케이크가 이래도 대면 안 된다. 뭐 하는 거야? 아빠는 다 알람 광고 끼면서. 어머! 아빠 아달리야. 오랜만에 소음팬 드시니까 어색어색. 유학 중에 찍은 거지? 잠깐만! 내 프라이브 언니! 둘째 딸 보고 싶으면 야! 아 동생 봐봐. 무너구 적은 거야? 제복이 너. 그리고 전에 내가 말한 캐스팅된 영화 시나리오 같이 보네. 미친 거 아니야? 뭐가 미친 거야? 언니가 이제야 막 미국에서 성공하려 하는데 이것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자.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빠가 예쁘게 나와준 덕분에. 그리고 전에 내가 말한 캐스팅된 영화 시나리오 같이 보네. 이거 언니가 만든 마카롱이야? 아버지가 지금. 이게 말이 돼? 된장 마카롱? 된장 마카롱? 한바탕 해먹으려고, 진짜. 지금 이걸 런칭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장을 없앤 거야. 언니들 때문에 우리 아빠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잖아. 그 네가 튀는 거 아니라고. 이거 모르는 게 말이 많네, 진짜. 양도 해줬으면 아빠가 주름을 다 덮였을 거 아니야. 다들 못됐어, 정말. 너가 아빠한테 돈 받아가서 주름 관리 받을 시간에 아빠 주름 관리를 해드리지 그랬어. 나만큼 우리 아빠 신경 쓰는 사람 있어, 여기서? 그럼 무슨 돈으로 이거 먹고 입고 다 하는 건데? 지금 저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 왜? 원래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거야. 셋째야. 조용히의 할리우드. 고마워. 이거야 인정해주는구만. 어제 우리 막둥이와 데이트를 했네, 아빠가? 나 아빠랑 데이트 많이 해. 근데 하필 어제 했네? 어제도 만났을 뿐이야, 그냥. 막둥이랑 데이트를 진짜 많이 다녔네. 이거 귀걸이 누굴 거야? 귀걸이 다 귀여놔 봐. 저거 제 귀걸이. 너 진주 치장 가고 있는 거 막내네. 어머, 나 귀걸이. 넷째도 있는데? 넷째데? 나도 귀걸이 누굴. 언니 왜 한 쪽 없어? 난 원래 왼쪽 강만 쓰기 때문에 오른쪽은 안 했어. 지금 여기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네? 다들 손바닥 펴. 손바. 손바, 다들 손바. 예,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여기까지 피를 묻히고 오겠어? 유나 여기 상처가 있어. 내가 그걸 혹시 부셨을까 봐? 저게, 저게 피가 아니라 고추장입니다. 젠장이야? 고추장만 가라고 한 거 없어? 고추장 휘낭시이래. 그건 아직 개발 단계야. 어? 잠깐만. none of my business. 리아. 리아 Park? 그래, 시나리오가 쓰레기통에 처박혔으면 화날 만하네. 얼마나 빠졌지? 난 지금 너무 화나.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 편지도 그렇고 이 시나리오도 그렇고 난 정말 아빠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온 거야, 얘들아. 언니 이거 지금 쓰레기통 가 있잖아. 좀 제대로 좀 해. 너 지금 언니 연기하다가 무시하니? 진짜. 난 다른 데로 가봐야겠어. 뭐야? 뭐야? 결제 서류다. 최대 100억 규모의 차달라달라 프로젝트 실패.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파장. 주가 하락 불가피. 박예지 이사에 대한 신뢰 하락. 너 100억이면 내가 할리우드에서 얻어. 본동이 아주 잔뜩 올랐구나. 이건 언니가 범인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로 아빠의 신뢰를 잃은 거지. 너 어디 할리우드 나가니? 너가 100억이 왜 필요해? 100억은 내가 필요하지. 근데 언니는 진짜 돈이 왜 필요하지? 난 사실 돈이 필요 없어 얘들아. 난 나 자체가 너무 엑스펜스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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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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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네는 지금 이걸 얻으려고 하시면 난 가만히 있어도 투자를 받아. 난 가만히 있어도 상속을 받아. 왜냐면. 그건 내가 포기했기 때문이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너네는 아빠의 마음을 몰라. 아빠가 나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신 이유가 나한테 상속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화내셨다니까? 잠깐만 이거 리아잖아. 그거 내 캐리어인데 왜 만지냐? 야 너 프라이버시 존중 몰라? 몰라. 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 몰라 몰라. 야 잠깐! 왜? 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쳐? 상속 포기각서. 상속 포기각서. 본인은 박지민 편님의 자녀로서 아래 상속 물건에 대한 일체권을 포기하고 아래 상속자에게 정부가 상속되는 것을 동의하며 내가 말했잖아. 아빠가 나한테 화내셨다고 그래서 상속 물건의 정권. 언니 건물 받았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건물 하나도 없을 줄 알았지? 뭐가 당연해? 난 안 받았는데? 그럼 네가 그 정도 능력치가 안 되니까 아빠가 넌 다 안 주신 거고. 제 생각에 예지 언니야. 난 왜 이렇게 누나일 것 같지? 난 이제 너도 못 믿어서. 난 너도 못 믿어. 난 너도 못 믿어. 열심히 해. 유나가 아빠 사랑해요? 아우 또 알람 벗고 떠나. 알람 벗고 끊어라. 아빠 사랑해요. 어머 저때 저때가 언제야. 잠깐만 R.J. 야 너 여러 개 냈다. 사업 계획서를. 정말 나 참 부지런히도 살았다. 스니커즈. 스니커즈. 박류진. 젤리 스니커즈? 어 이거 있으면 좋은데? 이거 할리구드에서 아주 대박. 젤리 스니커즈 나쁘지 않은데? 아빠 찬스. 응원. 이 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한억 십억 백억? 오백억?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동 아이스크림? 보유 자본금이... 5억인데 아빠 찬스로 오백억을 받아? え sides and circles 이렇게 하고 있었대? 진짜 현타 온다. 어떻게 가족을 돈으로 볼 수 있어? 넷째, 막내방. 넷째 언니. 언니 좀 나와.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나무당은 헉덩슘 들어갔어. 언니 그렇게 따라다니고 싶니? 주식투자. 역시 이채령 언니. 그래, 초기에서 부터 이채령 언니. 박채령이네. 이거 뭔데? 이거 언니 가방이야? 어? 이거 내 가방이야. 언니 가방이 왜 여기 있어? 아바마마. 미안한데 나는 액터여서 콘셉트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해야 돼. 언니, 이 가방 들어왔었어? 들어오면 안 돼? 나 지금 방이 없는데 어떡해.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딱이라니까. 아, 왜? 아니, 나무를 왜 찍은 거야? 야, 빨리 조금 내놔. 내놔. I'm gonna call the police. Oh my God. 아! Excuse me, no, no, no. 어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와, 진짜. 둘째, 다섯째 진짜 좀 누가 뛰어놔봐. 멋있어 보인다. 셋째, 티타임. 아빠가 티타임이 더 가졌나 보네? 긴급 회의. 긴급 회의. 또 긴급 회의가. 긴급 회의가 갑자기 생겼나 본데. 이것 봐. 헛된 꿈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유나야, 너가 아빠한테 알랑방구 끼던 이유겠지. 그걸 우리가 안 것 뿐이고. 이게 뭐야? 내가 찾았잖아. 나한테 주지 않을래? 이게 뭐야? 아빠, 나 이번에는 진짜 되는 아이템이라니까요.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고 절대 실패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계획 한 번만 들어줘요. 자매님들, 내가 박유진 휴대폰 발견했어. 아빠랑 문자한 내역이야. 안 돼. 너한테 투자한 돈이야. 잠깐만, 박유진. 박유진,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너 아빠 진짜 곤란하게 해드렸구나. 아빠, 이번에 진짜 되는 아이템이라니까요.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고 절대 실패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계획 한 번만 들어줘요. 잠깐만. 안 돼. 있는 거나 잘 유지하거라. 이미 있는 것도 여러 개인 거지. 아니, 마지막이 관건이야. 나 곧 집으로 갈게요. 그때 계획서 뭐? 계획서 찾아라. 아니, 아까 뭐 그거 있잖아. 된장 케이크! 뭐 찾았어? 박채령 책인데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곳을 이렇게 보고 있네. 왜? 예전 거두를 안 찾지. 다들 너무 허술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얘기해볼 시간인 것 같은데 나부터 얘기할까? 일단 모두가 수상해. 근데 누가 왜 유언장을 없애냐는 거야. 그러니까 유언장을 없앨을 때 이득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지? 일단 첫 번째로 윤아! 이상하리만큼 아빠와의 약속이 많았어. 맞아. 이렇게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빠의 수첩 속에서 윤아의 입지가 불확실하다는 게 느껴졌어. 하긴 우리 막내가 물음표긴 해. 우리 막내가 우리 4명의 것 중에 탐나는 게 있었다면 분명히 이 유언장을 없앴을 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난 생각을 했어. 언니 건물 받았어? 뭐가 당연해. 나 안 받았는데? 10억 100억? 500억? 다들 언제 이렇게 하고 있었대. 진짜 현타 온다. 난 물음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우린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너만 너무 긍정적이다 보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로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은 리아 언니가 나? 할리우드 진출 계획을 세웠죠. 모두 박수! 근데 쓰레기 때문에 차 바뀌었습니다. 그럴만 하지 뭐. 이거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분노만으로 내가 아빠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근데 화가 나면 서러웠던 것들이 이렇게 복귀가 될 수 있어요. 유산 포기각서 쓰셨었죠. 맞아요. 다시 욕심이 나실 수 있어요. 할리우드 갈 거면 포기. 그렇다면 유언장을 충분히 없앨 이유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워. 가. 그럼 앉아. 빨리 앉아. 나는 그냥 오로지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얘기했어. 아빠가 반대를 하시고 엄청 노하셨어. 왜냐하면 나보고 첫째 언니 일하는 거 옆에서 도우라고. 내가 첫째 언니 노해도 아니고. 내가 왜 그걸 이 직구속에 돕고 있냐고. 난 할리우드로 진출할 건데. 그래서 아빠한테 노. 절대 노. 난 내 꾸덕이가 살려갈 거다. 그래서 아빠가 말씀하셨지. 너 그래가 상속으로 오게 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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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해서 찍었어. 사실상 나는 이제 이 게임에서 그냥. 완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인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상속도 안 받기로 했고. 마음이 변한 거지. 마음이 변한 거지. 상속 포기해서 찍고. 맨 처음에 단순하게 가장 의심을 했던 건. 박예지 씨예요. 대차게 말아먹었어요. 100억. 어쩌면 100억보다 더 이상 소대를 받습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유언장을 바꿔서 돈을 얻어야 해요. 사실 저보다는. 셋째가. 더 땡겨 쓰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셋째 증거를 봤을 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저는 가장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는 진짜 되는 아이템이라니까요.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나 곧 집으로 갈게요. 그때 계획서. 아니 아까 뭐 그거 있잖아. 된장 케이크. 얼마나 땡겨 쓴 거야. 난 땡겨 쓴 게 아니라 내 꿈을 펼치고 싶었을 때. 아빠 돈으로. 아빠 돈이잖아. 그게 네 꿈이면 너가 만들어야지 그 돈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돈을 받으려면 아빠의 결정이 필요해요. 저는 아빠 유언장에 손을 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주식을 배분 받을 수도 있죠. 주식을 어떻게든 얻어서. 빵꾸난 돈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기 앙큼하게 내 옆자리에서. 아빠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왜 그게. 아빠를 도와드리는 거지? 아빠 지금이 무릎 같습니다. 지금이 발목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예요. 매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매수 타이밍에 그렇게 강조를 해놨느냐. 집착을 하냐. 지금 여러분이 유언장을 갖고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다 돈 때문이야. 나는 아니야. 돈 필요 없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신임을 못 얻어서. 자기 소개하신 건가요? 유언장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니가요? 저는 신임을 잘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요. 저한테 다 맡기셨어요. 오로지. 장부나 이런 거를. 근데 사업 승계를 어쨌든 넷째한테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아주 타당한 말이에요. 그러게. 사업 승계를 받을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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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마시크. 서울만 çev. Кotes. 나는 아직 됐다. 오차 씨가 나 닮아서 소리도 다 слуш네. 자기가 이렇게 듬직해서 내가 더 좋아하잖아. 우지. 정말 몰라? 아 역시 사랑이 너무 과격해. 자기야. 음 시원하지? 반대쪽. 자기야 이게 맞는 거야? 자기야. 반대쪽. 허니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해야 우리가 나이를 안 먹어. 나이는 원래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애들도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얘들아 언제 언니? 얘들아 운동해야지. 언니. 빨리 누워봐. 언니 왜 이렇게 키가 커? 언니 엉덩이가 내 얼굴 앞에 있는데? 나처럼 우유를 많이 마셔야지. 아이고. 언니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래. 언니 언니. 이게 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첫째야. 코어 힘을 기르라고 했지 엄마가. 언니 어디 가. 막내야. 첫째처럼 안 되려면 뭘 해야 한다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운동을 해야지. 자기도 내가 내가 살 빼라 그랬잖아. 첫째가 나 닮아서 살이 쪘나 봐. 자기가 이렇게 듬직해서 내가 또 좋아하잖아. 진짜 놀라. 아 육수리 사랑이 너무 과격해. 내가 이래서 우리 허니 좋아하잖아. 허니? 수료증 좀 해볼까? 나 왔니? 자. 첫째. 네. 먹네. 네. 마 허니. 네. 마이 허니. 네. 마이 허니. 마이 허니. 너희 아빠가 이렇게 스윗하다 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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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그러면 우리 얼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들 아빠? 그러면 상쾌하게 한번 시작해볼까? 좋아요 우리 운동 음악 틀어야 되잖아 막내가 가까이 있네 막내야 막내야 신나는 걸로 부탁해 언니가 해 언니가 하라면 해야지 막내야 이 집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된 거니? 그래 아빠오 나는 엄마야 알겠어요 우리가 또 가족 운동을 하는데 흥이 안 나면 이게 말이 되겠니? 우리 가족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라고 어쩌면 이렇게 스윗한 말만 골라 하는 거야 진짜 나 이제 노래 틀게요 아이고 아빠 좋아하는 노래로 틀었는데 맞아 맞아 아주 흥이 나는구만 근데 소리가 너무 작은 거 같지 않아? 볼륨 좀 키워봐봐 언니가 가면 안 돼? 그래 이번엔 첫째 회 좀 갔다 와라 배에 바람만 차가지고 막내야 볼륨 좀 높여줘 진짜 알겠어 소리 키우면 되지? 아 참 하니야 하니 빨리 운동해 운동 이제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 듣자 막내야 노래 좀 바꿔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빨리 가 내가 가야겠어? 나 이 조작법 몰라 첫째야 뭐야 첫째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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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첫째가 어릴 때부터 유달리 키가 컸지 원래 저래? 맞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 막내 재롱 좀 보자구 아이고 귀여워 막내야 아 근데 막내야 처음부터 보여줘 자기야 처음부터 좀 틀어봐요 자기 나? 얼른 갔다와 얼른 얼른 그래 우리 막내가 얼마나 잘 친다 이거 아빠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아이 잘하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귀여워 누구 온 거 같지 않니 밖에? 첫째야 문 좀 열어봐 딩동 실례합니다 딩동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저 옆집 사람이요 아니 떡 주러 왔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실례합니다 떡 드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옷 좀 이쁘게도 생겼네 그 집이 터가 좋거든 몇 호에 오셨어요? 예? 몇 호에 이사 오셨어요? 아 옆집이라니까요 몇 호니 하고요 몇 호니 하고요 몇 호니 하고요 어른한테 말 버릇이 참는 거예요? 얘 너무 남사 싫어가지고 나 진짜 함께 춤추고 싶어서 왔어요 혹시 같이 춤춰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그래요 어 근데 아 제가 나이스 남편입니다 아 아 우리 가족 우리 가족 내력인데 뭐 불만 있어요? 아니요 보기 너무 보기 좋아서요 거기 옆집 언니 뭐 다이어트 비결이라도 있어요? 언니가 크롭티에 요즘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크롭티 관심이 많은데 입지를 못해요 맞아 맞아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충분해요 무슨 살을 빨라고 그래 네가 언니 홀쭉해졌어 그래 요나가 요즘 밥을 많이 고르더라고요 우리 첫째는 이거 다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막내는 음악 틀고 노래 틀고 물 틀고 아 하나만 시켜 하나만 엄마한테 말 대답하지 말라 했지 지금 엄마한테 시키는 거 우리 집 여왕은 엄마라고 했지 아 언니 아이 잔소리 듣기 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되게 보기보다 크다 우리 첫째가 좀 커요 이제 제가 틀고 틀게요 네 아이 이 노래 좋지 이거 우리 아빠곡 아니야? 아빠곡? 아빠가 맨날 이 노래하면 춤추잖아 아빠가 어디 춤 한 번 춰줘 그래 아빠가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 아 ourselves 오케이 아이 아이 이거 Defense 내가 우리 집사랑 이 춤추는 거 보고 반했잖아. 아... 아, 정말? 근데 다른 노래 있을까요? 케이크 듣고 싶어요. 신고! 이즈 팬이시구먼! 맞아요. 노래 진짜 좋잖아. 언니 똑똑하다! 첫째야, 너는 뭐 이리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일을 하니? 똑똑한 거지, 엄마. 요즘 세대에는 이렇게만 해도 노래를 틀 수 있는데 그게 뭐야? 요즘엔 다 인공으로 돌아가잖아. 헤이, 다섯 플릭스. 이즈의 케이크 불러줘. 뭐라는 거야? 봤니? 뭐야, 이게? 이거 왜 가져왔어, 그럼 내가? 쟤면 될 거야, 얼른 나와서 춤이나 춰 너네. 아, 잘 추네. 아, 잘 추네. 아, 무겁이 좋다. 아, 무겁이 좋다. 아빠, 아빠. 아빠, 일어나. 아빠. 아빠, 일어나. 와! 와! 엄마나. 거예요? 예단. 이리와 미니 게임이 거리나. 안녕하세요, 잼집니다. 저희가 오늘은 상품을 걸고 가는 미니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 첫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인데요 춤춘다 시간 방진 토끼 맞추는 거 일단 체력이 센스가 좋아 그럼 처음 누가 할까? 류진이 류진이 하자 일단 해보자 시작 수줍은 개구리 수줍은 개구리 역시 체력 잘한다 우리 똑똑한 팀이잖아 수줍은 개구리 글쯔 가벼운 수줍은 개구리 백두 이준밝 아, 진짜 왜 예쁜 척 하는 거야? 박박 우기는 귀요미. 억울해하는 보거였어. 이게 어떻게 보거야. 저 언니가 갑자기 이랬어. 이 언니는 갑자기 이거. 아니야. 그럼 우리 유나랑 예시를 바꿀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 오케이. 정확히. 원순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아니야.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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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크 초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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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알아둘 것 같아. 이대로 하면. 먹지 마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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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안 돼? 아우. 먹으면 안 돼. 아우. 아우. 감이 있어요. 못 먹어요. 찔러봐. 아우. 아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우. 근데 언니가 갑자기 이러고 있었어. 아. 삽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 아니. 나. 나 삽질이 아니야. 자. 중요하지 않아. 다음 거. 다음 게 있어. 다음 게 있어. 파이팅. 문제. 오픈. 이게 뭐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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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우. 역시. 뒤로 겁나, 뒤로! 이게 뭐냐? 이거 아니야? 수줍은 대멸기 내가 이현이한테 보여줄 때 이렇게 했어 근데 이현이가 갑자기... 역시! 점점 진화해! 모르로 마리오는 힐터에서 안착하시기도 상품은 받아가실 수 없죠? 오... 그럴 수도 없어요! 바이 바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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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이란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점을 노려보겠습니다. 1점 할 수도 있겠는데? 평상시에 베이킹을 집에서 했었다 보니까 저는 제가 머릿속에 구상한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딸기랑 금가루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아 이거는 좀 그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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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예지입니다. 사실 배워본 적은 없어요. 오늘 첫 베이킹을 이렇게 각 잡고 제대로 해봤습니다. 와! 와! 진짜 다 준비해주셨네. 오! 버터 이렇게 큰 거! 이게 다 들어가? 그거 계량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저는 그래도 평상시에 베이킹을 집에서 했었다 보니까 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꼭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색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 이건 내가 사전에 여쭤봐가지고 나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약간 소통이 잘못된 거 같아 난 사전에 이것만 부탁드렸나 혹시? 네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힐킹 경각이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포르덤 포르 거기서 마카롱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재밌게 즐기면서 할 생각입니다 디저트 서바이벌 디저트 서바이벌 덕 케이크에 오신 닛지 여우 환영합니다 덕 케이크 최고의 파티셰를 가리기 위한 단 한 번의 미션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뭐지? 궁금하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재활시간 90분 동안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면 되는데요 덕 케이크의 최종 순자 단 한 명이기는 자신의 기준으로 택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미션 시작과 동시에 선착순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어야겠다 저는 제가 머릿속에 구상한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제 조리개가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 했죠 아 이거는 불공평하다 저희가 제일 멀었으니까요 달리기 아니다 선착순이면 달리기 중이에요 입지만의 개성이 담긴 케이크를 만들어 미션 아니에요? 아직이야 아직 뭐야? 이거 맞아? 뭐야? 아 좋겠다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대 과일을 본 순간 어? 내가 필요한 것이다 딸기를 가져오고 싶었던 건데 채령이가 먼저 가져왔길래 그냥 과일이라도 가져왔습니다 딸기요? 저는 너무 멀었어요 사실 컵케이크는 이거는 재료빨인데 컵케이크는 생과할 컵케이크죠 잠깐만요 제가 사전에 저 딸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더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럴래? 제가 더 먼저 빨려보낸 거 맞죠? 이상하게 굴래? 선생님 저 중에 하나만 골라 예스? 아니야 내가 아니지 이거 아니시죠? 얘 말아주실래요? 아니 이거 너무 예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잠깐만 은선은 우리 자기 잡지를 가져와서 아아 아 나 씹어만 야 여기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시작 전에 이렇게 다 씹어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나 이걸 들고 갈게 아니야 나 씹어만 저 공감으로 득템 아니야 아 그러면 우리 아 시간이 가잖아 안 되자 그럼 사회자 됐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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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헤 헤 헤헤 헤헤 계량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계량은 껌이지 뭐 현대믹서로 버터를 부드럽게 버러 버터에 설탕 우리 예지 언니한테 알려주지 말아보자 정이 있잖아 아니 언니도 한번 해봐 아니 핸드믹서로 버터를 풀어주는데 버터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혹시 이 버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관심 분야에서 좀 벗어나면 글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다 설명서가 있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부족한 것보단 저희는 150g인가 사용을 하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량을 하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그 버터 있는 그릇에다가 그냥 바로 그냥 휘핑기를 꽂더라고요 우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나?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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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서 집중이 깨지네 맞네 다 튀는데? 재밌겠다 풀어주는 거 맞나? 이거 원래 이렇게 다 먹나요 선생님? 갑자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혹시 이거 진짜 핸드믹서 맞아요? 없는데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어디 갔어? 저는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좀 크게 위기를 겪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은데 사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니 뭐가 잘 안 돼? 아니 그냥 유진이는 아! 막 이런 소리 들리고 어! 어! 벌써 두야! 앞에서는 유진이가 막 착착착착착착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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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아! 일단 lun3 드 maximalist 하는 super maid mommy 1g이 어느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맛있으면 어떡하냐? 엄마야! 이거 맞아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요. 저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가루가 에어컨 바람에 다 날려요. 나는 망했구나. 근데 그때 조금 좌절했어요. 계량기가 원래 올리면 0인가요? 0이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계란 2개가 0g이래요. 그릇 무게도 쟀지, 맨 처음에. 그릇 무게를 재야 돼? 그릇을 올리고서 0점을... 0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올려야 맞춰. 그거 이미 앞에서부터 버터랑 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부족함 없이 혹시 몰라서... 제 아는 지인분께서 베이킹을 참 잘하시거든요. 근데 설탕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가야 맛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당 쇼크 올 것 같이 설탕을 때려 부어야 맛있다. 그래서 일단 때려 부었습니다. 흰빛이 안 띌 것 같은데? 일단 해. 난 계량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래, 그게 최고지. 접시를 먼저 올리고 하는 줄 몰랐어. 1g만 더. 1g만 더. 됐다. 3g을 더. 6g. 됐다. 완벽해. 1g도 오차가 없어. 저는 색소를 이용해서 레인보우 커피이크를 만들 건데요. 식용 색소를 이용해서 얹는 크림에다가 색을 낼 거고요. 그리고 젤리로 다양한 매력을 줄 거고 과일을 이용해 천연의 단맛을 줄 예정입니다. 이미 오븐 예열도 해뒀고 반죽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죽에 초코칩을 넣어서 초코 컵케이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애초에 전 생각하고 온 게 생크림이 아니라 버터크림이었기 때문에 엄청 달고 고칼로리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케이크? 누가 먹어도 맛있는 컵케이크요. 당을 채워줄 수 있는 초콜릿 과자들?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좋은 그런 컵케이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컵케이크는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베이직을 좋아해서 컵케이크의 정석 이렇게 컵케이크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컵케이크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을 해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 진짜 멀티가 안 되거든요, 지금? 원래 흰색이 얼만큼 띄워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커피 과자를 물고 있는 그냥 귀여운 몬스터 컵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컵케이크 자체에도 색소를 섞어서 층층이 다른 색깔을 내면 좋겠다. 이거 맞나요? 계란물이 안 보일 때까지 저어달라 했는데 누가 봐도 계란물인 것 같아서 날씨가 나왔습니다. 네. 여유 있네요. 괜찮아요. 20분 긁는 거니까 충분하지. 아니에요. 제쳐놓으라 했는데. 제쳐놓으라 했는데. 혹시 안 읽어? 그냥 막 하는 중이야. 혹시? 분명히 레시피가 이렇게 써 있는데 잘 멋대로 하던데. 처음부터 하긴 재료도 없잖아. 시간도 없어요. 재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미쳐버리겠네. 그냥 해. 배치수 여자 오픈에 20분 정도 구워준다. 딸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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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반죽인데 예쁜 거에 할 필요 없잖아.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나 기계찜가. 나 못하겠어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혹시 덜 만들면 덜 만든 채로 먹게 되는 건가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언니 이거 그거 안 해? 어? 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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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네. 아아아아. 제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러서 혀트로 쓴 시간이 좀 꽤 되는 거 같아요. 얘 왜 이럴. 분리가 돼가지고 생크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없어요, 생크림. 온도가 안 움직여요. 뭐가 문제지? 망했다. 망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퀴는 눈에 보여. 바퀴는 내 얼굴에 올라갈 수 있고 귀신은 내 얼굴에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지. 숙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바퀴벌레와 살기. 귀신과 살기. 난 귀신. 나도 귀신. 난 둘 다 싫어. 나도 둘 다 싫어. 난 바퀴는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좋다는 건 아니고 귀신보단.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바퀴벌레랑은 벌써 살고 있지 않을까? 귀신과도 벌써 살고 있을 수 있어. 근데 귀신과 같이 살아. 친구처럼 그냥 같이 살다 보면 내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 안 먼저 할 거야. 나도 이 말이야. 바퀴는 벌레야.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퀴는 눈에 보여. 바퀴는 내 얼굴에 올라갈 수 있고 귀신은 어느 얼굴에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지. 가위 늘려갔냐고. 나는 가위 누리는 것보다 바퀴가 네 몸에 올라가서 자는 게 낫다는 거네. 바퀴는 내가 죽을 수 있잖아. 바퀴는 내가 죽을 수 있잖아. 그래 나도 사실 이 생각이 더 커. 귀신은 잡을 수가 없잖아. 근데 바퀴는 죽이면 돼. 그러니까 죽이면 그만해. 고! 부를 거야?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오면? 아니면 내가 바퀴를 만나면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서 안 나오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잖아. 가둔다는 거네. 그렇지. 난 종이컵으로 이렇게 하나 올래. 방을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같이. 괜찮다. 짠. 종이컵 짠. 그러면 나도 바퀴에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같이 사는 거야 사람처럼. 이불에 같이 바퀴벌레 누워서 자. 귀신 옆에 같이 누워서 자. 밥도 먹을 때 같이 맛있게 먹어 바퀴. 바퀴 맛있게 먹어 바퀴벌레한테는 그냥 밥 몇만큼 주면 되잖아. 귀신은 나만큼 줘야 돼. 언니 이거 2인분씩 요리할 수 있어?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몰라. 맞아.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돈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알지?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지금 귀신한테 음식물 쓰레기 먹이겠다는 거야? 아니지. 노 해가지고 너한테 이제 무슨. 내가 먹다 남긴 쓰레기가 아니라 같이 먹는 거지. 우리 알잖아. 같이 음식물 쓰레기랑 먹겠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시키고. 그치 우리 약간 그런 타입이잖아. 우리 하나만 먹겠다. 왜 나를 너와 같은 타입을 영어. 우리 우리 종류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 맨날 음식 남잖아.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쉐어하는 거야 음식을. 쟤는 음식을 남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언니도 은근 식탐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 언니 한 번 먹을 때 하나만 먹지 않는다니까. 바퀴들이고 뭘 할 수 있어. 바퀴는 애초에. 난 싫어 벌레 싫어 나는 그냥. 어쨌든 사람이 입어 모양이. 어쨌든 벌레야. 난 사람이 좋아. 아 그럼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 이틀 밤을 자야 한다. 아 그럼 왜 자꾸 설정을 추가하는 걸까. 바퀴와 살겠어. 이틀이면 난 귀신 좀 무서운데. 난 이틀이면 바퀴만. 뭐야 그게 다. 평생이면 귀신.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 근데 정말 너무 무서워. 아 무서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 근데 정말 너무 무서워. 아 무서워. 근데 정말 너무 무서워. 아 무서워. 귀신 얘기하느라 불 끄고 난리예요. 아직 안 친해졌어. 귀신 얘기하면 여기 귀신이 있대. 귀신이 있대. 귀신이 있대. 우리 그럼 바퀴벌리 얘기하자. 이게 뭐지? 아 이거 누가 조작한 거라고. 다들 연기를 해. 퀴벌드 알바 진짜 해오고 싶었거든. 힘들어요? 안 돼요. 무심가진다. 식사를 가야 할 것 같다. 맛있어요. 나는 유진. 유진 투 유진 유진. 나는 유진 투 유진. 내가 앞뒤 한 단과로 오는다를 한번 봐. 그건 우리나라가 다 맞으면 가 zest. 배너가 다 맞을 것 같다. 엄마가 다 맞을 것 같다. 나는 유진을 rä Br instructors. 당신의 sports과목을 받는 것을 kendi 짓다. 아 여성una. 아멘이. 수연을 모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의 whereas we are a guy who is a guy. 셋이 단골과 이 상황을 극복ему. 이쁘에 간다. 그 뒤에 다른 사람을 찾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